전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국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짚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요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처서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요하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요하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요하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요하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요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호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요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레긴과 가나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1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요하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압평한 자들은 요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요수하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요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요하의 명령을 폼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요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하노라. 아멜렉 인과 가나한 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요하를 배반하였으니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요하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 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한 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